10과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화 1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 대화 2 투안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공원에서 산책해요.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요. 커피를 마셔요. 서점에서 책을 사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노래방에서 노래해요. PC방에서 게임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기숙사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월 12일 2번 4월 10일 3번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5번 5번 어제 뭐 했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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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125 понял 5번 4번 5번 7úper 5번 mét 15 요 23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